한결이가 구였던 것 같은데 맞지? 그걸 열심히 공부했나? 오케이 오 매칭 점수도 높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친구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O C T O P U S 옳지 O C T O P U S고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혹시 기억나나? 기억이 안나? 에헤이 자 그러세요 O가 내는 소리야 O가 내는 소리 4가지였는데 뭐가 있었대 OK O O O O O O O A 옳지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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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에서 이 친구는 두 번째 살펴 소리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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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 기억하네 얘는 그럼 여기까지 소리 악 그 다음에 티가 내는 소리는 뭐지 그 다음에 야 얘 또 나왔는데 얘는 아까 대표 소리 냈지 그러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야 힘 빠져서 P는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그렇지 P는 P야 자 그 다음 U가 내는 새가의 소리 U U U U는 뭐 U U U OK 또 힘 빠졌어 여기에 여기에 센 소리가 있으니까 나머지 힘 빠졌어 그러면 U가 내는 소리는 S는 S는 무슨 소리는 S는 그렇지 그럼 합치면 뭐가 됐지 OCTOP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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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렇게 소리내지 한번 들어볼까 OCTOP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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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가 내는 누가의 소리 그 중에서 그 합치니까 Pig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벳 N O S E 합쳐서 무슨 소리 내릴 것 같아 K N이 내는 소리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O O A O O O A O 중에서 여기 끝에 오는 E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줬지 이름이 뭐라고 자기는 소리가 안 나니까 심심하니까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 했어요 옆집 옆집 가서 얘한테 이름 안 물어봐 얘한테 이름 물어보는 거야 얘 이름 보니까 O 그래서 O가 무슨 소리나 O O 그래요 O가 그래서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뭐가 있는데 O O O O O O O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 O S가 내는 소리 S도 되고 Z도 돼 S 그러면 얘는 합쳐서 뭐가 되거나 Nose 또는 Nose 이러겠지 Nose 뭐래 N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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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오케이 알파벳 K 알파벳 N E T N E T A의 N 소리 N E가 내는 세가의 소리 E E O 그렇지 E는 E E O 그중에 대표 소리 T는 T 합치니까 N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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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M O O N M O O N 합쳐서 뭐가 되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또 M이 내는 소리 O O O는 뭐가 된데 O O O는 O 그럼 몇 가지 소리 M M M M N 합치면 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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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뭐가 됐다고요 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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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? L, I, L, K M, I, L, K 합쳐서 뭐가 되지? 밀 그렇지 밀 M은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E L은 L 그럼 요가의 소리 밀 K는 합치니까 밀 밀 밀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? O, C, T, R, I, C, H 오케이 하나 글자 잘못 이름 불러줬는데 이름 잘못 불렀는데 다시 O, S, T, R, I, C, H 그렇지 얘를 아까 C라고 불렀지 S인데 얘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되지? 모르겠다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중에서 힘 센 소리 첫 번째 아 참 두 번째 힘 센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A S는 C 그럼 요가의 소리 A T는 그럼 요가의 소리 A A R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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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R은 근데 어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다른 소리랑 합쳐지면 없어져 버려요 R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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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E E E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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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 합치니까 뭐가 됐어 아스트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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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볼까 아스트리치 아스트리치 뭐래 아스트리치 아스트리치 여깄이 소리 아스트 아스티가 아니지 아스트 얘는 리치 다 합치니까 아스트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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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알파벳. 합쳐서. 그렇지. 그럼 E가 뭐 됐어? 그렇지.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. P는. N는. 합치니까. PEN. PEN. 오케이. 잘했어요. 시험치고 PEN도 합니다.